딱 한 소절만 듣고 저희가 탈락시킬거에요. 탈락. 근데 한 소절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어? 한번 들어볼만하다. 그분은 우선 차비 획득. 그분은 우선 차비 획득. 1절 부르고 본선에서 2절 부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는 좀 이따 분위기 봐서 해야지. 근데 본선 진행하면 예선은 더 이상 안 받아요.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요령이 있어요. 요령이. 네. 진행을 해보니까.